네 충격 자 그리고 카리스마의 라커 김경호씨 고등학교 시절에도 긴머리를 휘날리는 강한 모습이었을까요? 자자잔 바로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비바 청춘한 프로그램에 나왔을텐데요 핑클 타마 머리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이야 정말 촌스럽죠? 이야 개그를 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지금이나 자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격의 사나이 유재석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인데요 고등학생 치고는 좀 늙었지 않습니까?